1,2,3 쭉 가는데 이런 사람이, 사람이... 사람이... 오토바이는 쓰러졌어요. 블박차 운전자 다쳤습니다. 오토바이가 쓰러지면서 거기 깔려가지고 다쳤는데요. 저기서 갑자기 뛰어넘은 사람. 저 사람은 이렇게 해 놓고 살짝 접촉해 놓고 그냥 가버렸습니다. 나는 넘어지면서 오토바이 깔렸어요. 이번 사고 과실비는 어떻습니까? 투표해 보겠습니다. 오토바이가 왜 이렇게 빨리 갔어? 오토바이가 더 잘못, 무단횡단자가 더 잘못. 저거 저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면 저거 어떻게 피하지? 오토바이는 가다가 우회전할 수도 있고 비어있는 차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무단횡단자가 100% 잘못이야. 투표, 시작. 여러분은 무단횡단자 100% 잘못이라고 100%가 말씀해 주셨습니다. 저기서 저렇게 튀어나오면 저거 피할 수 있습니까? 오토바이가 아니라 만약에 저기가 버스정행차로고 버스가 달려오는 데 저랬으면 저거 사망이죠. 여기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. 여기 노란선이요. 노란선이 끊겼네. 이쪽에 길이 있겠지. 그럼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런데 여기는 직진도 우회전도 할 수 있고 나 우회전하려고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거죠. 직진도 할 수 있지만 나 직진에 나 우회전하려고 그랬다. 저 앞에서 우회전하려고 그랬다. 비어있는데 쭉 갈 수 있어요.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면 아, 여기 골목도 아니네요, 이거는. 골목이 아니고 이 옆에 건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가 좀 낮아진 거네요. 아, 저건 골목 아니에요. 그럼 여기서 차들이 들어갈 수 있으라고 이걸 끊어놓은 건데요. 여기서 사람이 저렇게 뛰쳐나오면 피할 수 있나요? 일부 판사는 혹시에 대비 속도를 좀 줄였어야 되는 거 아냐 얘기하려는지는 모르지만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저거는 100 대 0이 되지 않겠는가. 그런데 이분이요. 나는 오토바이 깔렸는데 저 사람하고 급제동하면서 저 사람 살짝 부딪치고요. 저 사람 그냥 가버렸고요. 그냥 튀었어요. 경찰서 갔습니다. 경찰서 갔는데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보시겠습니다. 처음에는 파출소 갔는데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가라고 그러대요. 그래서 경찰서 교통계에 가서 사고 접수로 갔습니다. 차대 사람 사고거든요, 오토바이 대 사람. 무단횡단으로 그 사람이 도망갔어요. 저는 다쳤는데요. 사람 대 차 사고 무단횡단이라도 차가 가해자인데요. 아니, 무단횡단에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제가 잘못인가요? 아무리 무단횡단이라도 차가 가해자입니다. 이해가 안 되네요. 왜 그렇죠? 그럼 블랙박스 보여줬어요.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. 제가 주차해 놨어요. 그런데 제 차 밑으로 사람이 기어 들어갔어요. 그런데 제가 모르고 차를 출발시켰어요. 그런데 사람 다쳤어요. 누가 잘못했어요? 차 잘못이에요, 차. 차가 가해자예요. 그럼 어떡해요? 이 사람 찾을 수도 없고. 그럼 경찰에서 안 찾아주나요? 제가 찾아야 되나요? 제가 찾아서 민사 걸어야 되나요? 그래서 제가 병원비 들은 거 또 제 오토바이 망가진 거 그거 제가 민사로 소송해야 되나요? 당연하죠. 지금 차주가 가해자예요. 내가 오토바이가 가해자예요. 우리는 그 사람 찾아줄 수 없어요. 가해자를 위해서 피해자를 찾을 수는 없죠. 그리고 오히려 지금 그 사람이 그냥 도망갔다고 주장하시는 거죠? 만일 도망친 무단횡단자가 먼저 신고했으면 역으로 당신이 뺑소니 되는 거예요. 어? 제가 뺑소니예요? 어? 그럼 저 뺑소니, 뺑소니. 저 그 사람 뺑소니 얘기 안 할게요. 어? 그 사람이 나중에 알고서 그 사람이 또 저보고... 어? 그러면 뺑소니 안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? 네, 이렇게 해서 결국 뺑소니 안 되게 이런 사고가 있습니다라고 접수만 하고 그냥 나온 겁니다. 2년 전 얘기예요.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. 제가 차를 세워놨는데 그 밑에 사람이 기어 들어갔어요. 그런데 제가 출발했는데 밟아서 누가 가해자예요? 제가 가해자야 되는 거예요. 교통조사관이 그렇게 얘기했대요. 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그 대화 내용이 녹음이 돼 있답니다. 그냥 제가 녹음돼 있는 거 확인 안 했습니다. 2년 전만 해도 옛날이니까. 저는 지금도 믿고 싶지 않습니다. 그냥 한편의 희극, 코미디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100 대 0이어야 옳겠다는 의견입니다. 무단횡단자 100%. 2년 전망이 돼 보자. 1년 전망. 그리고 4년 전망. 마침내, 존경. comunque 에어진 양반. 그럼 여기에서 1년 전망만 해도 될 것 같아요. 이번 사고 과실의 위ip. 그리고 4년 전망의 희극이 올라갔던. 이제 예전까지는 사과가 안 됩니다. 이 정책은 그렇게ilan치고. 가장 많고.